유료 게임만 재밌어야 합니까? 무료 게임도 재밌을 수 있습니다! 휴지 무료 게임도 즐겨서 휴먼스! 찾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! 휴지입니다 오늘은 체크프리즈라는 데이트 스티블레이터 게임을 한번 즐겨볼 거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하시면 여러분들 모두 여자친구 만드실 수 있습니다 데이트 한번 시작해봅시다 렛츠고 여기 조금 어둡네요 양초 좀 켜지실 수 있나요? 자고로 말이죠 남자는 매너가 생명입니다 야 이거 표정보세요 벌써 똑같은 표정이죠? 이거 뭐 시작도 하기 전에 반해버리면 곤란한데 자 오늘 여러분들께 꿀팁 대박 출하겠습니다 반가움은 장난이었구요 저는 젠틀맨이기 때문에 일단 깔끔한 분위기를 위해서 양초에다가 좀 불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딱 불을 덮으면 어우 이거 벌써 넘어왔어요 깔끔했습니다 굉장히 이번에는 와인 좀 달라고 하는데 뭐 와인도 별거 없죠 와인같은 경우에는 간진하게 따라 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숙-어 investment 올려주면! 올리자마자! 바로...! 여자친구가 되어있을겁니다 그것은 아주 깔끔하게 따라줘야 돼요 though 아니 와인도 몰라 아니야 와인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안된다 예시를 보여드리는거에요 잠깐만 근데 이거 양초를 여기에다가 불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? 이 불 보이시나요? 이것이 당신을 향한 제 마음입니다 이거 드세요 상남자는 말이죠 이런 잔다에 필요 없습니다 자리 치워 잠 치우고 잠 필요없어 잠 필요 없습니다 나와 이거를 그대로 잡아가지고 여성붙에 직접 들이부으면 됩니다 마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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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할꺼야 수염이라뇨 지금은 거의 다섯번째 소개팅인데 그새 수염길러서 오셨나요? 잠깐만 이거 타나? 저 수염 타는지 한번 보고싶은데? 불타올라라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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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띠용 오 뭐야 오 수염 떨어졌어 따뜻하시셔 아주 아 장난 그만 치고 오케이 다음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레이디 퍼스트 여성분 먼저 아주 깔끔하게 따라드려야 돼요 저 절대 안 흘립니다 이거 제가 한두번 따라 본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안 흘립니다 자 봐요 바로 보여드릴께요 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괜찮아 오 이렇게 방뇨에게 쫙 뿌려버리면 여성분들 바로 그냥 안해버릴 수 있습니다 어 미트볼 세개를 넣어달라고 하는데 정석적으로는 이렇게 포크를 찝어서 하는게 맞겠지만 상관없어 휴지 이런거 필요없습니다 그냥 손으로 집어가지고 먹이는거에요 먹어 먹어 미트볼 미트볼 말고 습하게 뜯어 먹으란 말이야 맛있어 하 이 와인같은 경우는 서로 좀 약간 대화를 하면서 똑같은 속도를 맞추기 위해 어 와인의 양을 좀 똑같이 따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반 정도만 저도 그 다음에 딱 반만 따를게요 나은 애는 숙녀를 후추 뿌리는거 좋아하시나요? 마구마구 뿌려드릴게요 따라랄랄랄랄랄랄랄랄랄 랄랄랄랄랄랄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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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음식이라거 짜쟈 하게 먹어줘야 제맛입니다 아 깔끔하다 후추도 후추후추후추 뿌려주겠습니다 오예 오 마이갓 마셔 깐빠이 보이시죠 저 좋아하시는 표정 보이세요 파티구나 그냥 마셔 마셔 먹고 죽어 깐빠이 하하하하 제가 아 술이 모자르시구나 제가 따라 드릴게요 많이 드세요 오우 갖다 버리고 이것도 치워 먹자 먹자 여성몸 왜 별로 안드시나요? 음식이 입에 별로 안맞으시는가? 제가 직접 먹여드릴게요 자 맛있게 드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계산서가 나왔어요 제가 이것까지는 안알려드리려고 했는데 특별히 여러분들께만 필살기 꿀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밥 다 먹고 계산할 때 이 말 한마디면 다 넘어옵니다 아 저는 오늘 하루 너무 재밌었고 식사도 정말 맛있어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네요 그런 의미에서 계산은 각자 아시죠?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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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yth